안녕하세요. KBS의 김보빈아 강서입니다. 제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곳을 소개 받아서 왔는데 데프 댄스 뮤직 아카데미 이곳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. 저는 사실 몸치가 성적이 진짜 많이 있는데요. 지도를 몇 번 받고 나니까 제가 아이놈의 느낌을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아서 가고요. 그냥 방송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연말의 모임이라든가 또는 또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굉장히 고조시키는 데는 딴스만한 게 없잖아요. 앞으로 자신있게 몇 번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한테는 한 두 번 더 배울까?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요. 앞으로도 이곳에서 재미있는 춤도 많이 배우고 싶어서 여기에 정말 감사합니다. 데프 파이팅입니다. 스웨이 그린 인위에서